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평호입니다. 박찬진 장관급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결국은 자녀 특혜 채용 문제로 그만두게 됐습니다. 도의적 책임을 지고 물러난다 이런 식으로 어물쩡하게 다 사안을 아마 덮을 방향인데 박찬진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재직 시에 남긴 작품들이 있습니다. 그 작품은 대작입니다. 크게 보면은 윤석열 정부에서는 두 번의 공직선거가 있었습니다. 2022년도 2월 1일 지방선거 그리고 얼마 전에 마무리됐던 2023년도 4월 5일 보궐선거가 있습니다. 앞의 것은 박찬진 사무차장 겸 사무총장 직무대행으로 치렀고 윤석열 정부의 두 번째 공직선거인 지난 보궐선거는 단독 사무총장 직무대행이 아니고 사무총장 체제로 치루어졌습니다. 그 두 번의 모든 선거가 전형적인 사전투표 조작 특정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수 가운데 일정 부분을 빼앗아서 그들이 당선시키고자 하는 투표 후보에게 몰아주는 이른바 득표수 증감 득표수 증가와 감소 작업을 바로 선관위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에서 낱낱이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을 증명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투톱이 아마 그만두는 것을 보게 되면 지난 6월 달에 지방선거가 마치고 나서 장관이 일주일 만에 됐으니까 1년 만에 딱 그만두게 되는 것이죠. 이 박찬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1년 만에 그만두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든 그런 문제를 아주 정확하게 이해해야 되고 그 문제를 제대로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이번에 박찬진 사무총장하고 송 사무차장이 그냥 물러나는 것으로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사안이 아닙니다. 이 문제는 얼마 전에 소쿠리 여러분들 대선 과정에서 발생했던 소쿠리 선거 파동으로 당시에 김세한 사무총장이 그만뒀지 않습니까 2020년도 4.15 총선은 조혜주 체제였고 2022년도 3.9 대통령 선거는 김세한 체제였고 그리고 그다음에 지방선거가 박찬진 체제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여당 간사인 이만희 의원이 아마 경찰 출신일 겁니다. 그리고 좀 기계가 있는 분입니다. 대정부 질의에서 선거관리위원회의 소위 문제점을 질타한 그 유일한 국민의힘의 국회의원입니다. 여러분들 딱 대면해 가지고 경기도 과천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항의 방문한 국회 현장안정위원 야당 가사 이만희 의원과 면담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본인이 사퇴해야 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 안 했을 겁니다. 그만큼 선관위가 힘이 센 조직입니다. 여러분들이 당당한 모습이지 않습니까 국회의원 앞에서 대부분 이렇게 당당할 수가 없거든요. 이것은 그날 야당의 이만희 의원과 또 한 의원이 항의 방문했을 때 여러분들 도로는 당당하네요. 잘 먹고 다 사는지 최고도 좋네요. 박찬진 씨. 이 양반은 송봉습 사무차장이네요.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이 양반들은 이렇게 자기가 물러나야 될 그런 사안이라고 중대사안이라고 생각 안 했을 겁니다. 이 조혜주 씨 고졸 검정고시 출신이고 방통대 행정학과를 나왔던 1955년 전라북도 장수 출신입니다. 이 조혜주 씨가 2020년도 4.15 총선을 주도했습니다. 2020년도 4.15 총선은 서울특별시만 하더라도 8개 선거구에서 당선자와 낙선자가 바뀔 정도로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사전투표 조작이 전국적으로 실천에 옮겨졌습니다. 그 내용은 지난 4월에 손을 보인 도독놈들 사군 2020년도 4.15 총선 어떻게 옮겼나에 그냥 다 공개돼 있습니다. 검찰이 수사 의지만 있으면 식은 죽 먹기로 뭡니까? 범죄자를 잡아낼 수 있게끔 날 밤을 세워서 제야 전문가와 분석한 그런 내용의 범죄 행위가 선거 데이터에 다 여러분들 그냥 들어있기 때문에 다 까발리긴 겁니다. 이 작품이 조혜주 작품입니다. 당시에 여러분들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지냈던 사람이 이재명 후보의 재판글의 의혹으로 여러분들 지금 의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대전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설법대를 나왔던 권순일 씨입니다. 1959년생일 겁니다. 권순일과 조혜주 체제에서 2020년도 4.15 총선 작품이 완성됐습니다. 조혜주 작품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이게 속구리 여러분들 파문이지 않습니까? 확진자에 대한 사전투표 과정에서 이것이 대통령 선거에서 패배하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는데 이때는 누가 이름을 담당했습니까? 김세환 씨가 담당했습니다. 1964년생 인천광하 출신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김세환 씨가 이 속구리 파동의 이름 책임을 지고 물러나고 당시의 대법관이었던 노정희 씨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 있다가 물러난 겁니다. 이번에는 세 번째로 이 양반은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 다 사전투표 조작을 했지 않습니까? 그것이 지난 2월달하고 3월달에 나온 도둑놈들 2권 3권입니다. 2020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2022년 대선 무슨 짓 했나? 여기에 3구 대통령 선거에서 무슨 짓 했나? 다 나오지 않습니까? 240만 표 정도의 사전투표를 조작했고 14만 7077평과 차이가 아니고 이재명과 윤석열 사이의 격자는 260만 표로 추정된다는 결과가 여기에 다 나오지 않습니까? 대통령 선거는 누구 작품이었습니까? 김세환 사무총장의 작품이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노정이었습니다. 이번에 자녀채용특혜를 물러나게 된 박찬진 씨는 1963년생입니다. 광주 광역시 북구 출신이고 전남대학교 사학과를 졸업한 양반입니다. 여기는 전남대학교 행정학과 석사 졸업을 했는데 요직을 다 거쳤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된 사람 가운데 행정고시 출신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주 고속성전을 했습니다. 박찬진 씨도 1년마다 몇 등급이 뛸 정도로 고속성전을 해서 결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됐죠. 그것도 여러분들 자신이 만든 작품인 2020년도 요리 지방선거가 맞추고 난 다음에 일주일 만에 배락 출시를 해서 장관이 된 겁니다. 박찬진의 작품이 두 건입니다. 2023년 또 4월 5일 보궐선거하고 2022년 또 요리를 지방선거입니다. 지방선거에서 무슨 짓을 했는지 박찬진의 작품은 여기에 다 들어 있습니다. 5월 30일 날 선어보이는 도독놈들 옥은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냐에 뭘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가 다 여러분들 나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찬진 씨의 자녀 특혜 초연과 별도로 본인이 사무차장 겸 사무총장 직무 대형으로 여러분들 치렀던 지방선거하고 보궐선거에서 본인들이 한 작품 내용에 대한 것도 검찰 수사가 진행이 돼야 될 겁니다. 뭐 간략하게 여러분 이야기하면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선관위 대변인처럼 그렇게 열심히 선관위 입장을 옹호했던 이준석 서울특별시 노원변 지역구의 역대 선거 결과의 분석 결과입니다. 모든 손을 다 댔지 않습니까 여기 2022년 또 득표수는 100장당 15장을 이동시켰고 노원구청장은 100장당 10장을 이동시켰고 서울교육감은 우파 교육감 후보인 조 전혁이 받았던 100장당 사전특별특별수 100장당 50장을 좌파 교육감 후보인 조희연 함께 옮겨준 겁니다. 이 위에 있는 이 내용이 누구 작품입니까 박찬진 작품입니다. 수사해야 되는 거죠. 문재인 정부에서 2020년 대선 25% 100장당 25장을 윤석열이 받은 사전특별특별수에서 빼앗아 가지고 이재명 함께 넘겨줬습니다. 득표수 정감의 이건 누구 작품입니까 김세한 전 선관위 사무총장의 작품입니다. 그 밑에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2020년 4.15 총선은 조혜주 사무총장 작품입니다. 이준석은 2020년도 4.15 총선에서 자신이 받은 사전특별특별수 100장당 35장을 더불 민주당 후보와 함께 빼앗겼습니다. 세 사람 다 불러 가지고 수사해 가지고 합당한 벌을 줘야겠죠. 책임자도 여러분들 책임을 져야 되고 여러분 이거는 예를 들면 이거는 또 여러분들 뭡니까 이거는 2023년도 4월 5일 보궐선거 박찬진 선거관리원회 사무총장의 최후의 작품입니다. 모두 여러분들 9군데에서 4군데는 손을 안 댔습니다. 그러나 꼭 손을 대야 될 것은 다 손을 대 가지고 본인들이 원하는 후보를 당선시켰습니다. 아주 대표적으로 울산 남구나 국민의힘의 텃밭에서 기초위원을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당선시켰습니다. 조작값 15% 울산 교육감 선거 민주노총의 지지를 받는 천창수 후보가 우파 교육감 후보가 받은 사전특별특별수 100장당 35장을 빼앗겼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다 선거결과를 만들어줬습니다. 이 앞에 이 앞부분은 박찬진의 1차 작품이고 이 뒤에 여러분 이거는 박찬진의 최후의 작품인 거죠. 검찰 수사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이 문제 깔아뭉기면 안 됩니다. 그거는 세상에 우리가 용인할 수 있는 일도 있지만 이거는 용인할 수 없는 겁니다. 이거는 나라의 앞날이나 그리고 미래세의 앞날을 위해서라도 그리고 누구의 앞날을 보지 않더라도 선거를 도독질하는 것이 다 밝혀졌는데 그걸 밝혀지지 않았으면 그냥 뭉개고 갈 수 있지만 밝혀진 것을 어떻게 여러분들 깔아뭉개고 가겠습니까 그거는 뭐 상식적으로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5월 30일에 나오는 이 도둑놈들 5건은 박찬진이 사무차장 겸 사무총장 직무대형으로 김세한 전 사무총장이 물러난 이후에 본인 지위하에 치른 선거결과가 어떤 식으로 조작이 됐는지가 낱낱이 드러난 거죠. 여러분 이번 기회를 우리가 놓쳤으면 안 되고 그냥 선관위의 자녀 특혜 채용 문제에 거쳤으면 절대 안 됩니다. 이미 선거관리위원회가 그동안 사전특표 조작을 어떻게 해왔는지는 숫자로 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밝혔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아무 말도 안 하잖아요. 왜 그냥 내가 거짓말을 했으면 고소고발할 건데 자기들이 보니까 숫자도 보니까 겁이 날 겁니다. 왜 겁이 안 나게 했으면 숫자는 누구 봐주고 로비 통하지 않지 않으면 그냥 숫자는 숫자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냥 어물쩡하게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셔야 될 일은 이 선거 공정성을 세우는 문제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시고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을 보호하는 것이고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보호하는 것이고 그리고 나라를 살리는 길입니다. 우리가 국민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민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하들이 아니거든요. 우리들이 국민이기 때문에 우리가 선거를 보호하기 위해 가지고 유지하기 위해 가지고 힘을 모아야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편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